꽃 빼고 패싸는 척 하면서 푸찌 주고 이하니고 베르간프였고 박주영 주고 박리 감춰! 끝! 우리 회사 3등 안에 들기 아 우리 회사 3등 안에 들기? 그것도 한번 잡아볼 만한 목표긴 하죠 그 다음에 안녕! F쇼9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카페 좀 보실까요? 여기 뒤에 저거 조명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했었지 등장 평온한 랩 추정이네 오! 어? 이거 우리 직원이네 벙괴맨 개못하네요 근데 이거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붙어요 우리 올리는 거 좋아 좋지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카페 만든 거거든? 얘네들이 이런 거 해주면 좋죠 어 카페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또 뻘거리나 재밌는 걸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카페 좀 볼 거거든요? 저는 다 별로예요 갑시다 개 잠놈의 새끼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2세임입니다 프로 2세임 첼시라 이제 수원팬이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첼시 간담회 때 영상에 나왔었죠 푸딱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님은 유따이잖아요 네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뭐야? 아 방금 끈다고 하세요 기울어져 있었어요 안 받네 누가 오는 과 반전이라나? 다 됐나요? 네 네 혹시 지금 도장깨기라도 있잖아요 네 직원 부활깨기 이런가 하면 됩니다 부담가치가 얼마나 되죠? 4천억 부담가치 4천억? 형이 지금 부담가치가 얼마나 되지? 38조인가? 38조네 프로가 최고티어인 이세미사원과 38조 네 지금 세미프로 지금이 최고티어 아닌가? 맞아요 종윤이 형은? 세미프로 3부 지금이네 네 지금이 최고티어네요 얼마 전에 했어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디 뭐예요? 저희가 걸게요 아이디 뭐예요? 응부패 어? 응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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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네 뭐 저 분명 언저부패 이런거 응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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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쿼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냥 완전 다 첼시네 응 랜디, 리리거 오 그리고 백세레를 쓰네요 네 비맨은 또 적용할게요 네 자 38조 대 4천억의 경기 오보를 차이 개많이 나네 이거 멤버가 좋다 너 키보드예요? 네 오 못하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어 뒤쪽에서 소유 안정적인 소유 어 헐돌이네 이 ㅆㄹ 빈맨 봐봐 맞잖아 야 너 보석이한테 배웠냐? 하 맞으세요? 하베르트? 카이? 오 오 소리를 많이 내네 침착하게 거의 테니스 치는줄 알았어 상탭 오 베르노? 오 비에이라 사리 때 칭탭 보는거 같네 오 사이드 하베르트? 어 제대로 으아아아아악 오 씨 살았다 런스키 중거리 한번 빵 때려 아 아 슈팅 좀 해봐요 왜 슈팅이 좀 안되죠?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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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셋이 카이 같았다 셋이 카이 같았다 나이스 피레스 오 아 괜찮았나요? 아뇨 안 뚫릴거야 아 끝 게임폰 소리 좀 우리가 살짝 깨우겠습니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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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카이 뭐해 아 몰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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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안될거 같은데 야 너무 센데 브레이크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붙은 상태에서 때리면 안돼 붙은 상태에서 때리면 안돼 멈추지마 그렇지 무르면서 좋아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은데? 바울 바울 직접 가려고 하지 말고 두번째 킥컵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티 누르고 살짝 이거 잡으려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래 이거야 나이스 알았지 이거라니까 오 아니 형이 선수들이 능력치가 좋아서 와 승골을 때려도 돼 와 보종 쩍다 보종은 니네가 쩔어야죠 고단가치가 니네가 낮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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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이거 수리가 너무 아 그래 좀 안좋아 아 그러네 야 여기 와줘야지 안 되겠잖아 달려들지마 달려들지마 그렇지 잘했어 지켜 지켜 때려 안 들어가 됐어 돈슛이다 이 그냥 때리자 그냥 때리자 너무 넘쳐잖아 너무 넘쳐니까 그냥 때려야 돼 그냥 때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아 전개잖아요 전개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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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후방 빌더업이다 이 새끼야 자 조작 하나 깨졌고요 자 다음 주자 다음 주자 다음 주자 다음 판만 해보겠습니다 넌 뭔데요 저요? 번겜의 저격수 아 그래요? 어 아이디 뭐예요? 러시아 순 대ühl구 티비씨 스쿼드 82로 아 레전드 대구 한 2 3년 됐나 안 안지 다크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어느리 스타일이니까 뱅거블인가요? 아니면 텐타블인가요 저요? 예 룸베리 스타일인데요 아 저 그래요? 겹치네요 아 이게 그 갑니다 오호 진짜 까자마자 싸뽕 차 pourquoi 제 파는 거지 elines 한 사람 그접 맞 visitor Е bogгляда 개빡치게 하네 거기 악례 없죠 없어요 그게 아스달입니까 어엌 어엌 슈팅 den sy suddenly 그렇지 다비드 루위스 내려 안되죠 역시 아스달ール이디어 이거 스님에게 알려준거 알고있죠 저도 봤죠 저도 영상 봤죠? 나도 미친XXX 점토하면서 봤지 뭐해!! 비X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뛰어 뛰어 못잡아 못잡아 안잡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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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고 때리지 아무도 없었잖아 노스토로 때리면 안되는데 태클하지마 쟤 한번 조지고 싶어 많이 힘드셨네 그래도 한때 첼까지 찍었던 사람에게 구단같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호각을 지금 다투고 있다 어 뭐해!! 주변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XXX 뛰어 그리고 못잡아요 적죠? 어 잠깐만 좋아 그렇지 양발이잖아 때려줄때 딱 때려줘야돼 여기도 먹히면 안돼 어우 진짜 쓰리터치 아 아 미친XXXX 베르칸프로 넣어놓고 이XXXX 박진영은 못낼거같아 박진영은 못낼거같아 pact 에패 와 진짜 극장몰이다 달려 뿅 이거 포토크로 썸네일 만들면 조회수 30만 박재훈 표정 얘 좀 잘하는데? 잘해! 얘 철찌 같아잖아 저희도 엄청 잘하는거지 뛰어 들어가는게 달라 철액 높았다 자 다음! 공경탁씨 얘가 아까 울린 애입니다 아 그래! 쟤 무슨 팔짝거리는 슛인가 그거야 아 맞다 맞다 제대로 할게요 뭐 아까 제대로 안했냐? 아까 몇골 먹혔거든 3대 2로 졌잖아 선불위기 선불위기 MC 새우 금카 철씨죠? 얘 막 아까 이러더라고 되도 않는 개인기 쓰고 그러더만 그래 막아야돼! 오 나이스! 시몬 나이스 시몬 좋다 아니 공경탁 티어 어디에요? 월클 2부입니다 월클 2부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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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패스오기 때려 때려 패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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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위쪽으로 가다가 웨이크 딱! 쥐고 바로 그냥 제트기 야! 근데 여러분들 그 일단 이거 이 새끼 파워 이 새끼야! 저 새끼 굴리트가 붙으면 바로 패스 나이스! 야! 개잘봤다! 이거 해야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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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려! 방금 각 엄청 잘봤어 나이스! 코나우 준유에게 원속볼을 벗긴 사나이 개먹힘 아! 아씨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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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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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이제 선임용 예예예 이 새끼야 이럴 줄 알았지 어? 아! 그니까 승혁이 형은 형한테 QS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형이 센터백으로도 QS를 해가지고 뛰쳐나가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요? 야! 야! 내가 말했지? 일단 붙여보라 했잖아! 일단 붙이면 뭐가 나왔단 말이야 야! 이 새끼들아 뛰어! 그냥 뛰어 지금 없어! 아! 야! 이 색깔을 어떡하냐! 이게 바로 FC 온라인의 맛이다 아 씨...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아 커피 줘야지 참 아 그래도 선전했어요 이정도면 이정도면 선전했어요 지금 누구 남았죠? 중초 남았고 범석이 남았어요 아 범석이는 XXX 잘하잖아 네 박중서 들어오세요 박중서 들어와라 너 좀 해요?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뭐요? 제가 성교육 해드렸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얘네들은 왜 다 첼시냐? 다 첼시팬이었잖아 아 그랬네 어? 어? 어 그러네 그때는 그 기대감에 일단은 안 한지 1년 넘어 저도 밑받간 오늘 복귀전이죠? 네 진짜 복귀전인데 백파이브네 보석인가요? 콘테스리백 역시 푸른 황교 설마 그리고 백파이브라서 진짜 수비 숫자가 많아 phải 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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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야 시버 잘 막네. 킥콜 안 했죠? 안 했어요. 아 확인. 아 나이스다. 아 근데 이건 게이지가 모자란다? 아니 그러니까. 됐다! 나이스! 트럭 캠벨! 이것이 북런던의 근본이다 이 새끼야. 이것이 노스 런던 포웨이버다. 그래. 대응 좋아요. 나이스! 슈팅 강만.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그렇지! X 다 못하네? 그 채팅창. 중서는 슛 할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잭슨이세요? 제가.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 밖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아 내가 오늘 복귀 전인데 이기면 X 끼겠다. 이러면서 들어갔거든? 아 10X. 아냐 아냐 괜찮아. 얘 나랑 비슷하다. 10립이. 아 얘야. 얘 안 차네. 중서씨 아까 부담같이 상관없이 그냥 이길 거라고 했다. 아 얘 너무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박중서 지금 침투. 침투 언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따라가기만 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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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붙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야 이거야. 나이스 붙어. 앞으로 박중서. 쌀 나잖아. 몸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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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끼. 이 X끼. 이 X끼. 이 X끼. 이 X끼와. 어따 대구. 이 X끼 못한다 진짜. 와. 일단 범석이 있어. 범석이 먼저 해봐야지. 아 쟤는 너무 잘하지 않아? 와봐 와보라고 해봐. 범석아 와봐. 범석이 형 개농락하려고 지금 개준비했단 말이야. 이 X끼. 이 X끼 많이 준비했네. 아 뜨거워. 야 이 X끼 크지도 않고 갔어.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나오면 애들이 클립 딴다고 친구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예요? 아 개무양. 근데 이게 진짜. 중서가 내가 지금 한 사람 중에 제일 못해요. 중서는 내가 봤을 때 내 조카라니야 될 것 같아. 28개월이거든. 아 그래요? 28개월이면 중서기만 하지. 아까 막 다급하니까. 한찍! 한찍! 막 이러는데. 3개월 준비해라. 3개월 다 준비해왔으면. 그냥 계정 삭제시켜봐. 충격받았어요. 얘는 좀 잘해요. 얘 1조거든? 와 잘하네. 이건 잘하는 거 아니야? 얘 잘해요. 아 4번이에요? 좋은 것도 있어. 아 4-4이네. 아놀드 증미. 제라도 아놀드. 근데 루크쇼는 또 센터백에 왼발인데 오른쪽에 두네. 오엠 오카. 오 빠르다. 꼼금 안 돼. 몇 대면? 원하시는 만큼. 오 원하시는 만큼. 다가익선.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제 현직 첼이거든요. 현직 첼. 단군형? 단군형 정복. 단군형 정복. 단군형 정복 조금 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렇지! 울려! 좋다! 오! 야 괜찮았어.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수비가 문제야. 요란하게 해야. 주? 응 안 되죠. 데이비드 시먼이야. 와 시먼이다. 나이스! 오! 오 괜찮았어. 좀 작은데요? 작다고 키보드가? 별의 별 지X라는 놈들이 다 나타나는구만? 왜 이러는 거야 애들. 괜찮네. 그렇지! 자. 웃기다가 간 좀 보고. 좋아요. 오 오빠가 모르고. 좋다. 메이크델이 뜯!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봐봐. 침착하게 할 수 있잖아. 침착하자! 사이드 딱 열려주고. 침착해! 얘는 중앙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왜? 중앙에 두 명이 들어오셨거든. 오케이. 야 손을 벗어. 아 안돼요. 손을 벗어. 여기 손을 벗어. 슈타워. 슈타워. 뭐지? 오 근데 시먼 좋다. 아니 시먼 되게 잘 막네. 방금 같은 경우는 베르칸프랑 라이트를 제가 둘 다 막았잖아. 이지선 다 올리면. 아 오케이. 그냥 시민들 걸면서 형이 진진해도. 가도 되는구나. 그렇지. 응... 나이스! 들어가 안쪽으로. 때려! 우와~~ 야 진짜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야 이XX야. 야 진짜 잘했다! 옥킹이네. 뭐야 이X야. 야 진짜 잘했다 방금. 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오. 아아아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아아 그렇지. 아아이씨. 하핳핳핳핳. 아니. 저희와 every day 충성씨는 선글라스를 보고 통유 soccer로 공개 안해 edia 끝났는데요 그 relatives 흐흐흐흑 x2 2단계 채?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이세임 이겼고 공경탁 졌고 박중서 이겼고 김범석 이겼고 이명섭한테 졌고 이명섭한테 졌고 야 너 다시 X야 지금요? 리뷰인지 한 번? 다시 해 마지막이다 이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섭이가 제일 잘해요 명섭이가 짬이 있어 명섭이는 잡으라고 들면 쟤가 다 피해 나가 만약에 내가 명섭이 잡으면 뭐하지? 입숙 근데 좀 잘해졌어 좀 잘해졌어 맞아 그새 좀 늘었어 애들이 자신감을 너무 박중서 하루에 한 세네 판 하거든요 네 근데 네판째 돼야 했던 게 기억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도 좀 그런 스타일이다 저 선수형으로 폈거든요 하나? 그 자기가 네 48억 썼는데 다 썼어요 누구 산 거야? 이게 뭐 산 거야? 윈페네시 아이콘 범페네시니까 사왔어 아니 44억 밖에 안 하더라고 어 맞아 저걸로 골하려고 존나 잘하겠네 진짜 저거 좌중엔 노필레시 누구한테 먹혀도 아까 범석이 판처럼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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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야 야 야 야야 없어 없어 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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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 트라이였어 굿 트라이 반패 verage ㅋㅋㅋㅋ prisons 그대로 제트팀 찍었으면 못하네 템포 개늘이죠 수비 다 벗겠죠 현대축구의 역행이죠 나이스 알고있죠 베리 아스날 레전드죠 유스 출신이죠 유스 아닌가요? 틀려도 상관없죠 미친 자 바페리스 뛰죠 안 뛰죠 꼭 빼고 패스하는 척 하면서 펜치 주고 펜치하는 건 베르간프였고 박주영 주고 앙리 감차! 끝! 아 마리킹 시나보니 아 씨 좀 길게 했으면 베르간프의 리듬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좋아 도왔어요 야 오른발 없다 오른발 없다 오른발 줘 줘 줘 야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죠 아 오른발 야 그렇게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하면 안 돼 속볼 이수명 섭잇들에 결혼식 축의금 줄어들어 축의금 적게 낼 건가요? 보통 축의금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볼게요 어 갑자기 쏘켄벨 안 뛰기 시작하는데 어 이거 안 움직이는데요 키보드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시먼 근데 시먼 좋다 나도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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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 한승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아 명섭이가 제일 잘하네 제주놈 명섭이가 제일 잘하네 그래도 성장에 한골 넣었잖아 한잔에 한잔에 한골 넣으셨잖아 쟤는 안되겠어요 야! 마지막으로 너랑 해보자 저도 그럼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명섭 껄로 들었다 나이스! 1라이트 잡혔다 야! 아 씨X 이게 왜 PK야! 저 X 아니야? 허위 없네 세X! 없죠? 루다! 아! 방페리스 뭐하냐! 와 끝났다 야 끝났네 3대0은 최다 스코츠 아니야 이거? 야 잘한다 반페리스로 한골 넣고 싶었는데 네 한골도 못 넣고 3대0으로 쳐발려가지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점 진짜 좀 추하네 아 그래도 방정하겠습니다 2대0 그 다음 주에 뵙고 그 다음 주에 뵙고